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아래쪽에 사원 현황 시트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원 현황 시트에 사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 도구 탭을 클릭하시고요. 컨트롤에 가시면 디자인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기 위해서 프로시저를 작성하기 위해서 디자인 모드를 선택하시고 아까 사원 입력 버튼을 클릭하실 때 눌러지는 건데요. 지금은 우리가 프로시저를 작성하기 위해서 디자인 모드 상태 선택하니까 편집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화면에 사원 CMD 사원 입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는 프로시저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직접 작성을 하실 건데요. 화면을 살짝 크게 해서 폼의 이름은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점 입력하시면 오타가 없이 신입사원 입력이라고 입력하면 오른쪽에 쇼라고 입력하셨을 때 목록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입사원 입력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요. 현재 작성하셨던 디자인 모드 클릭을 해제 한번 하시고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 사원 입력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폼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첫 번째 출제 유형 1번 같이 작성해 보셨고 두 번째 폼이 실행되면 현재 폼을 띄웠을 때 부서명에 현재 엑셀 시트에 있는 H3부터 H7 영역의 데이터가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을 띄웠을 때 표시하겠다. 그럼 다시 한번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로 하셔도 되고요. 개발 도구의 첫 번째에 있는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왼쪽 개체 폼이라고 있고요. 폼에 가시면 현재 작업하시는 신입사원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위쪽에 가셨을 때 프로젝트에 코드 보기와 개체 보기가 있습니다. 개체 보기를 선택하면 신입사원 입력 폼에 대한 개체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코드 보기를 클릭하시면 선택한 폼에 대해서 폼에 대해서 프로시저를 작성할 수 있는 창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체는 유저 폼에 대해서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보통 유저 폼을 선택하면 클릭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폼을 띄울 때 초기화할 때 어떤 작업을 하겠다라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물론 위쪽에 유저 폼 클릭이라는 것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남겨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폼 초기화 작업에다가 작성을 하실 건데요. 현재 CMB 부서명에다가 CMB 대소문자 물론 입력하실 때 대소문자 구분해서 입력해 주면 되는데 물론 오타 없이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CMB 부서명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요. H3부터 H7 영역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요. 로 행의 데이터, 로 소스는 현재 H3부터 H7에 작성된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차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사원 입력을 클릭하시면 부서명에 콤보 상자에 총무부부터 관리부까지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폼 초기화 작업을 하셨는데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입력하실 때요. 모의고사 실습하시다 보면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요. CMB 부서명이라고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살짝 주석 처리를 하고요. CMB를 쓰셔야 되는데 코맨드 CMD라고 입력하시고 부서명. 입력하시면요. 로 소스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도 끝까지 로 소스라고 입력하시고 H3부터 H7이라고 입력을 하시죠. H3부터 H7이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게 지금 오타가 있는 거예요. CMB인데 CMD라고 입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나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폼을 실행했어요. 그럼 이렇게 오류가 뜰 수 있습니다. 디버그 오류가 떠서 뭐가 잘못됐지? 찾아가오면 폼에 신입사원 입력 폼에 여기에 잘못됐다라고 표시가 되지만 폼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오류가 생겼습니다. 초기화 작업에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이니셜라이즈에 이니셜라이즈에 여기에 오타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이 실수하는 게 이 오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트롤의 이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오타 있었던 부분은 지우고 아까 정확하게 입력했던 주석 처리한 거를 주석을 해제하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클릭해서 폼이 이제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엑셀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입력하기 때문에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직접 입력을 해라라고 하시면 직접 총무부, 인사부, 영업부라고 입력하시면 애드 아이템을 통해서 타이핑을 하시면 돼요. 중간에 모의고사에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실습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폼 초기화 작업 출제 유형 2번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출제 유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이 실행되면 현재 신입사원 입력 폼이 실행되면 입사일자에 입사일자에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폼이 실행될 때 아까 이니셜 라이즈에다가 입사일자 지금 텍스 상자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TXT 입사일자라고 이름을 확인하시고 여기에 날짜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현재 작성하셨던 초기화 작업 아래에다가 엔터 텍스 상자 이름은 TXT 입사일자라고 되어 있고요. 입사일자에다가는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트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TXT 입사일자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지만 만약에 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입사원 입력 폼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면 이름을 TXT 입사일자라고 확인하셔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셨다면 이제 닫기 버튼 누르고요. 사원 입력을 클릭하면 입사일자에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출제 유형 3번 예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출제 유형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4번은 사원 현황 시트에 아래 그림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사용자 정의 폼에 여기에다가 부서명을 선택하실 거고요. 부서명, 그 다음에 사원명, 그 다음에 입사일자가 엑셀 시트에 현재 데이터는 입력되지 않았지만 현재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데이터 행의 연속을 이렇게 해서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폼에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사원 입력 버튼을 누르면 저희는 B4셀의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합니다. 자료는 B3셀부터 입력되어 있음이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살짝 잠깐 확인할 작업이 있는데요. 저희는 B3셀부터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세워볼 수 있을까요? B3셀의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 하나입니다. 왜 하나일까? 위쪽에 신입사원 현황도 있는데요. 이 행에 어떤 데이터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결된 행으로 인식하지 않고요. 아래쪽에 데이터도 지금 작성된 게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다면 연결된 행으로 인식을 하지만 지금은 작성된 행이 없기 때문에 B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는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B4셀의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시저 작성할 때 B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컴퓨터가 카운트를 할 겁니다. 그럼 1이라는 값이 구해질 거고요. 저희는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위쪽에 비어있는 두 개와 연결되지 않는 두 개와 새롭게 입력할 하나를 추가해서 4가 될 수 있도록 플러스 3을 할 겁니다. 이 얘기가 뭔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폼에서 부서명을 선택을 하면 부서명은 B열의 부서명에 입력될 거고 사업명은 C열에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입사일자는 D열에 입력할 겁니다. 프로시저를 작성할 때 B2셀, B3셀이라고 하지 않고요. 셀즈라는 걸 이용해서 B열은 A, B 두 번째 열의 그 다음에 행은 조금 전에 구하신 행의 위치에다가 넣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그럼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으로 이동을 해서요. 위쪽 개체에서 등록 버튼을 CMD 사원 입력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또는 왼쪽 개체에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을 더블클릭하셔서 입력 폼의 사원 입력 버튼을 더블클릭하셔도 아까와 동일하게 위에서 선택한 거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그 다음 첫 번째 첫 번째 지금 교재에서는 변수를 좀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현재 행의 위치를 구해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한 값을 기억할 변수가 하나 필요한데 이거를 변수를 한글로 행이라고 하셔도 돼요. 행이라고 입력하시고 행은 어떻게 이제 구하겠다라고 작성하셔도 되고요. 저는 행이라고 작성을 하면 프로세저 작성하는데 셀즈 행컴마 뭐 이렇게 하시면 영어 썼다가 한글 썼다가 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i라는 변수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라는 변수는 우리가 입력할 행을 나타내는 거고요. i라는 변수가 좀 어려우시면 지금 처음은 입력할 행이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입력할 행이라고 쓰고요. 입력할 행은요. 아까 range 셀 range b3 셀부터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b3 셀을 기준으로 b3 셀을 기준으로 현재 current region 현재 연결된 연결된 행의 행을 할 row라고 하죠.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에서 컴퓨터는 너가 b3 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를 해줘. 라고 하면 컴퓨터는 아까 b3 셀에 연결된 개수가 하나라고 인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4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두 행과 새롭게 입력할 행을 도해서 플러스 3을 하면 입력 행에는 b 현재 데이터로만 봤을 때 b3 셀에 연결된 개수는 하나고 더하기 3을 하면 네 번째 행을 입력 행이 기억하고 있어요. 입력 행이라는 것은 변수예요. 4라는 숫자를 얘는 기억을 할 거고요. 셀즈 입력 행이라고 이렇게 이제 또 한영키 바꿔서 입력 행이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 컬러 인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명은 부서명은 부서명은 두 번째 열 b열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cnb 콤보 상자에서 부서명을 선택한 값을 두 번째에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서도요 오타를 cnb 부서명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cnb 부서명이라고 오타를 내시면 안 돼요. 오타를 입력하게 되면 셀즈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타를 입력했나 중간 확인해 주시고요. 또 셀즈 입력 행 신표 그 다음에 세 번째 c열은 c는 세 번째 열이고요. 세 번째 열에다가는 txt 사업명에서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사업명이라고 입력하고 점 밸류라고 넣으셔도 되고 점 밸류는 생략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업명에 입력한 값 점 밸류는 값이란 뜻이고요. 값을 세 번째 열 c열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셀즈 입력행 신표 네 번째 d열에다가는 txt 입사일자에서 오늘 날짜가 이제 입력이 실습한 날짜가 입력되죠. 거기에 있는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입력행 또는 한글로 행 또는 영어로 i 이렇게 이거는 사용자가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자가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고 실습할 때마다 입력할 행은 위치가 좀 달라지겠죠. 지금은 네 번째 행이지만 데이터가 하나 더 입력되면 다섯 번째 행으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살짝 확인을 해보면 오른쪽 닫기 사원 입력을 누르셔서 부서명 하나를 선택했고요. 사원명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또는 임의로 이름을 하나 입력하시고 사원 입력을 누르시면 네 번째 행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네요. 또 이름을 입력하셔서 사원 입력 클릭하시면 이렇게 입력되는 거. 그래서 입력행은 B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면 현재는 연결된 행의 개수가 3개겠죠. 3행 3개 3이라는 값이 구해주고 더하기 3을 하면 6행에서 6번째 행으로 바뀌어서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첫번 출제 유형 첫번 문제 네 번째 문제 입력하는 사원 입력 단추를 통해서 입력하는 프로시저를 같이 작성해 보셨습니다. 참고로 교재도 좀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레인지라고 이용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제 다른 교재나 다른 설명을 또 봤을 때 레인지를 사용하지 않고 B3 셀.로 라고 해서 작성하는데 그렇게 작성하면 안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시고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거나 상관없고 결과만 실행했을 때 작성이 되신다면 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행을 이제 주석 위에 거는 주석 처리했고요. 입력행을 이렇게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B3셀을 기준으로 B3셀을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대문자를 하셔도 되고 소문자를 하셔도 되고요. B3셀을 기준으로 행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B3셀의 행의 개수라고 하면 3이라는 값이 구해질 거고요. 거기에다가 더하겠습니다. 아까 하셨던 이 B3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를 더해서 입력행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B3셀에서 B3셀에서 커런트 CR R E N T 이렇게 다 직접 타이핑을 하셔야 돼요. 아까 앞에서 레인지 점 이라고 입력하시면 커런트 리전에서 C6까지만 입력하시면 찾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B3셀 점 이라고 입력하시면 여러분이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작성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요. 지금 이제 작성 오타 없이 입력했으니까 대소문자로 바뀌어서 표시가 되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그 다음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부서명 그 다음에 이름을 임의로 입력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사원 입력 버튼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입력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되면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 결과는 동일한데 여러분이 몇 번의 실습을 해보시면 편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 이용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커런트 리전 이라는 걸 입력할 때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실 것 같으면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입력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레인지를 이용하셔서 작성하시면 타이핑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입력 프로시저 작성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되셨고요. 출제 유형 4번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출제 유형 5번을 보겠습니다. 사원 현황 시트에서 사용자 정의 폼에 클릭했을 때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폼이 화면과 메모리에서 사라지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시저를 작성하기 위해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시고 사원 입력 폼에 종료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또는 위쪽에서 프로시저에서 CMD 종료를 클릭하시고 클릭 프로시저 선택된 상태에서 작성하시거나 동일합니다. 그 다음 종료를 클릭하면 현재 폼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언로드 미 라고 미가 현재 폼을 얘기합니다. 언로드 미 라고 하면 현재 폼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사원 입력을 클릭하고 종료를 클릭하면 폼이 종료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제 유형 여섯 번째입니다. 사원 현황 시트에서 셀의 내용이 어떤 데이터를 폼을 통해서 입력을 하면 셀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해당 셀의 글꼴이 바탕체 굵게 변경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이제는 폼이 아니라 현재 시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사원 현황 시트에 대해서 그러면 왼쪽 개체에서 엑셀 개체에 사원 현황을 더블클릭 하시고 그 다음 사원 현황에 오셔서 현재 워크 시트에 대해서 변경된 값이 있다면 체인지된 게 있다면 이라고 선택을 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건 그냥 두셔도 되고 삭제 하셔도 됩니다. 체인지 라고 선택하시고 프로시저를 안쪽에 타겟을 어떤 바뀌는 타겟이라고 타겟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바뀌는 타겟은 글꼴이 바탕체 글꼴의 종류가 바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겟 T-A-R-G-E-T 폰트 이름을 네임을 바탕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타겟 점 두 번째는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폰트 점 폰트 점 굵게 볼드 B-O-L-D 값을 추르로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바뀌는 대상에 대해서 바탕체와 그 다음 굵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프로시저 창 닫으시고요.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그냥 임의로 1, 2, 3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네. 지금 글꼴이요. 홈에 가셨을 때 바탕체 굵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어떤 데이터가 입력됐다면 변경이 된 거죠. 현재 워크시트 자체로 봤을 때는 어떤 데이터가 변경이 일어난 거예요. 변경된 타겟에 대해서는 바탕체 굵게 하겠습니다.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에 오셔서 지금 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 타겟이 다행히 두 번만 입력하시니까 타겟. 폰트. 네인 타겟. 폰트. 폴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뭔가를 바꿔야 될 게 되게 많다. 그러면 타겟을 계속 타이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된 구문이 있다면 위드 구문을 이용해서 타겟이라고 입력해 놓으시고요. 위드 타겟이라고 입력하고 여기에 입력한 타겟을 그냥 생략하시면 돼요. 안쪽에 입력하는 타겟을 생략하고 마지막에 위드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 위드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두 개니까 타이핑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 개를 타이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드를 사용하셔서 위드 구문을 사용하셔서 반복되는 걸 위에다 써주시고 그 다음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출제 유형 여섯 번째 내용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출제 유형 일곱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현황 시트가 활성화되면 현재 시트가 다른 시트에 있다가 이렇게 왔을 때 활성화된다 라고 합니다. 활성화되면요. H2셀에다가 여기에다가 부서명이 입력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현재 현재 사원 현황 시트가 시트가 그러면 개체는 현재 워크시트가 활성화된다 라고 하면 액티베이트 첫 번째 거 액티베이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셀 주소가 H2셀에다가 H2셀에다가 저희는 부서명 문자를 입력해 놓겠습니다. 라고 H2셀에 부서명을 입력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다른 시트에 갔다가 사원 현황 시트가 오면 사원 현황 시트가 활성화가 되겠죠. H2셀에 부서명이 입력되면서 H2셀에 새로운 바뀌는 타겟이 생겼네요. 그래서 글꼴이 바탕체 굵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출제 유형 여덟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강 등록 시트를 선택하시고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강 등록을 클릭하면 현재 화면이 수강 등록 점 쇼라고 해서 연결되어 있겠죠. 프로시절 작성해 놨겠죠. 그리고 접수 코드에는 이 데이터가 연결되어 미리 작성되어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폼에다가 접수 코드도 선택을 할 거고요. 접수 코드와 접수자와 그 다음에 개월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저희는 A3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프로시절을 작성할 건데요. 현재는 폼에서 선택하는 거는 접수 코드 하나 있고 접수자 수강 개월을 선택하는데 입력되는 거는 접수자 그 다음에 수강 개월 접수 코드 그 옆에 보시면 감옥과 감옥강사 수강료가 있습니다. 감옥과 감옥강사는 현재 내가 접수 코드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면 오른쪽 참조표에 가서 A200을 찾을 거고요. A200에 해당한 데이터는 감옥이 고전이고요. 강사가 누구고요. 또 선택하면 선택한 거에 따라서 감옥과 감옥강사를 그 다음에 월수강료를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참조표를 우리는 참조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가져오실 건데 오른쪽 참 가져오실 건데 현재 제가 접수 코드에서 선택을 하면 선택을 하면 이 선택한 값을 가지고 오른쪽 참조표에 가서 값을 찾아오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선택한 값은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요. 사용자가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하죠. A100을 만약에 선택을 하면요. 리스트 인덱스는 0이라는 값을 반환합니다. 컴퓨터는 0부터 시작을 해요. 0이라는 값이 반환되고요. 그 다음 A200을 선택하면 1이라는 숫자가 반환되고요. B100을 선택하면 2 B200은 3 해서 0 1 2 3 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살짝 화면을 크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선택하면 1이 아니라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은 0으로 기억을 값이 반환되고요. 얘는 1 여기는 2 그 다음에 3 4 해서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제가 화면이 오른쪽을 살짝 보이시죠. A100에 해당한 값은 행의 위치가 현재 0으로 리스트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0으로 인식이 되는데 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0의 값을 가지고 행의 위치를 구할 겁니다. A100은 일곱 번째 행에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구한 행의 위치는 더하기 7을 해줘야 일곱 번째 행이라고 바뀔 거고요. 만약에 A200을 선택하면 1에다가 7을 더하면 8번째 입니다. 라고 행의 위치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럼 행의 위치는 구했고요. 열의 위치는 요. A가 A가 1 2 3 4 5 6 7 8 여기가 8이에요. 9 10 11 그래서 9 열에는 감옥이 있고 10 열에는 감옥 강사가 있고 그 다음에 11 영역에는 월 수강료 가 있습니다. 행과 열의 주소를 주면 값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표 1에다가 찾아서 값을 입력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강료는 월 수강료에다가 그 다음 수강개월을 곱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개발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 그 다음 개체는 이제는 수강등록이라는 폼을 이용해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등록 버튼을 누르면 엑셀의 표 1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할 건데 좀 미리 작성이 되어 있어요. 초록색 녹색으로 표시가 된 건 주석 처리가 된 거고 실제 실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클릭을 등록을 클릭하면 우리는 만약에 접수 코드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접수 코드를 선택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띄워주고 거기에 셀포커스 커서가 가 있도록 할 거고요. 접수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접수자를 선택하세요. 성명을 선택하세요. 라고 하고 현 위치에 접수자의 셀 위치가 이동될 수 있도록 작성할 겁니다. 또한 현재 폼은요. 유저폼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폼 초기화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H7부터 I1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결을 미리 해놓은 프로시저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행의 위치를 기억하는 변수와 그 다음 참조할 표의 위치를 기억할 행의 변수 두 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조할 참조할 행을 한글로 그냥 참조 행이라고 쓰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는 I로 라고 쓰긴 할 건데요. 한글로 오른쪽 참조표의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를 참조 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한글로 일단 써봤고요. 이 참조 행은요. 현재 수강 등록 폼에 갔을 때 수강 등록 폼에 갔을 때 접수 코드 선택 이라는 콤보 상자를 선택 하니까 c 접수 코드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접수 코드라고 확인할 수 있고 문제에서도 일단 제시가 되어 있어요. c 접수 코드에서 c 접수 코드에서 선택 하면 리스트 인덱스 통해서 값을 구한 값에다가 더하기 7을 해야 첫 번째 데이터 위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참조 행은 c 접수 코드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선택한 값에 리스트 인덱스 몇 번째 리스트 중에서 몇 번째 있다라고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값을 구하고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은 무조건 0부터 시작을 하는데 참조표 에 첫 번째 데이터가 7번째 있더라 그래서 더하기 7이라고 입력했고요. 그 다음 우리는 표 1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입력할 행은 기준이 현재 화면을 살짝 작게 하고요. 현재 기준을 A2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컴퓨터는 A2셀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면 바로 위에 표 1이라고 입력되어 있네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라는 값이 구해져요. 우리는 3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3행에 입력할 거면 더하기 1만 해주면 세 번째 행이 되겠죠. 그래서 A2셀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컴퓨터 너가 구해줘. 그러면 거기다 1을 더하기 1만 해서 세 번째 행에다가 데이터 입력하면 될 것 같다라고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오셔서 입력할 행은 range 기준 첫 번째 기준을 A2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커런트 리전 행에 로즈 S 그 다음에 카운트 세라 거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이제 A2셀에 연결된 행의 개수가 지금은 데이터가 두 개니까 2행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면 세 번째 행이 될 거고요. 엑셀의 셀 주소를 셀즈라고 하고요. 행의 위치는 조금 전에 구하셨던 입력행에 그 다음 A열은 첫 번째 열이 되겠죠. 첫 번째 열입니다. 1이라고 입력하시고 여기는 T 접수자에 텍스 상자에 입력한 접수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셀즈 똑같은 구문이라면 복사해서 쓸 수 있는데요. 두 번째 B열에다가는 TXT 수강 계열에서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C열에다가는 C 접수 코드에서 C 접수 코드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또 컨트롤 V 해서 네 번째 D열에다가는 D열은 이제는 감옥을 표시할 건데요. 감옥은 셀즈 셀 주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까 참조 행위라는 걸 구해 놓으셨잖아요. 참조할 표에 몇 번째 첫 번째 데이터가 일곱 번째 있다고 말씀을 드린 7행에 그 다음 감옥은 아홉 번째 열에 있습니다. 구라고 입력하셔서 아홉 번째 있는 열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다섯 번째 2열에다가는 참조 행위에 가서 감옥 강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열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F열에다가는 이제 열한 번째 있는 수강료를 가져올 거고요. 월 수강료에다가 곱하기 아까 수강 계열이 있었습니다. 셀즈 입력 행위에 두 번째 입력해 놨던 수강 계열에서 입력해 놨던 계열을 가져다가 곱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입력하시고 물론 뒤쪽에 점 밸류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값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점 밸류라고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생략하셔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수강 등록 폼을 띄워서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B100 국사 그 다음 접수자 홍길동 이라고 입력하고 계열수는 2개월 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등록을 클릭하면 이제 샵샵샵이 나오는 건 열너비 조절할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홍길동 2개월 B100 국사 고두심 그 다음에 10만원인데 2개월이니까 20만원입니다. 라고 데이터가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실 때 문제에서 어떤 속성을 사용해라. 문제에서는 현재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사용해라. 그럼 리스트 인덱스 속성은 첫 번째 데이터가 0부터 시작한다. 첫 번째 데이터가 0이니까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위치는 7행이니까 더하기 7 해서 행의 위치는 7행의 그 다음 열을 위치를 카운트 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유형 여덟 번째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출제 유형 아홉 번째 조회 시트를 클릭하셔서 조회 시트를 클릭하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보험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보험 양식 이라는 폼을 연결해서 보험양식.show 라고 해서 미리 프로시저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보험 종류에는 콤보 상자를 통해서 폼 초기화 작업 폼 이니셜라이즈 에 가셔서 A3부터 A7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현재 연결해 놨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고요. 지금은 폼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보험 종류를 선택을 하면요. 현재 엑셀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에 주택 저축 보험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다가 조회 버튼 누르면 여기 폼에다가 보여주는 작업을 하래요. 폼에 올라비백은 얼마고요. 납부총액은 얼마고요. 라고 폼에다가 보여주는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클릭했을 때 보험 종류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했을 때 선택한 값은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0부터 값이 반환이 된다고 했죠. 건강 저축 보험은 현재 3행에 있습니다.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다가 더하기 3을 하면 3행의 데이터를 찾으러 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열에 미치는 A, B, C, D가 1, 2, 3, 4 라고 아시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셔서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오셔서요. 보험 양식이고요. 조회를 더블클릭하면 기존에 이제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커서 갈 수 있도록 해놨고 폼초기화 작업에 로소스를 이용하지 않고 애드 아이템을 통해서 각각의 타이핑을 좀 해놓은 상태였네요. 이제 우리는 조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참조행이라고 오른쪽 지금 작성된 표 데이터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참조행은 cmb 종류 . 리스트 인덱스에서 리스트 인덱스에서 행의 번호를 첫번째 선택하면 0이라고 구해지는데 행의 번호는 첫번째 데이터가 3행에 있으니까 더하기 3이라고 합니다. cmb 종류는 어떻게 알았느냐 보험 양식에 가시면 콤보 상자에 선택하면 cmb 종류라고 확인할 수 있고 현재 문제에서도 cmb 종류라고 보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땐 세일즈 그 다음에 참조행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폼에다가 보여줄 거고요. 폼에 오셔서 월납이 월납액 월납액 그 다음 납부총액 이자총액 텍스 상자 이름은 txt 올납액 그 다음 txt 납부총액 txt 이자총액 이라고 텍스 상자의 이름을 확인하시고요. 문제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txt 월납액 에는 세일즈 이제 반대가 되죠.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니까 참조행에 가서 월납액의 데이터는 두번째 있습니다. 두번째 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납부총액은 txt 납부 총액은 세번째 열이 있습니다. 3이라고 넣으시고 txt 이자총액은 네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보험 조회를 누르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해요.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건강저축보험은 0이라는 값이 리스트인덱스 속성에서 값이 반환이 되고요. 플러스 3을 하니까 3행에 가서 두번째 열에 월납액 올 납부액 그래서 세번째 열에 가서 납부총액 네번째 열에 가서 이자총액을 찾아다가 조회 버튼 눌렀을 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시저 문제를 사원현황부터 조회까지 실습을 해보셨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세문항이 출제가 되고 현재 예제 난이도보다는 좀 더 더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으니 모의고사를 좀 더 실습을 하셔야 하고요. 지금 하시는 이론에 있는 프로시저 작성하는 내용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모의고사 실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프로시저 내용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